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증시와 로우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증시와 달러 탈출, 우크라이나 탈출, 하반기는 탈출의 시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강해진 러시아군, 약해지는 미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미국 주시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레이버대 휴일이 끝나고 개장을 했는데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정거점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했죠. 반듯해 주식이 하락했는데 지난주 8월 30일 그때 주식을 걸어당긴 것은 월말에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그런 요인이 많았습니다. 실제 평균 거래량의 한 4분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미국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죠. 본격적으로 미국의 하반기 경제 우려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든 중동전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이었는데 이제부터 미국 증시는 하반기에 경기 하락,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흔들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는 오히려 이런 하반기 경제 우려를 부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 뜻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물가를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을 돌아보면 경기 침체 징후가 눈에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도 하락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길게, 은봉이 길게 나는 것이 반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장이 조정에 들어가는 신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하락한다고 해서 큰 우려는 아니죠. 그리고 엔하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자산 시장에서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 엔하입니다. 엔하가 만약 강세로 돌아갈 경우 그동안 누적되어 온 앤캐리 트레이드, 이것이 Unwind 되는 것이 아닌가. 즉 자산을 팔아치우고 엔하로 바꾼 다음에 엔하로 빌린 것을 갚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세계 자산 시장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증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죠. 미국이 발행한 국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채 규모가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계 자산 시장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려있는 미국 등 각국의 금융기관들의 신뢰도에도 크랙이 가게 되는 거죠.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려일 뿐입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제조업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섹터입니다. 미국에서 중고차 시장이나 혹은 신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폭적인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한 2021년, 2022년 이때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좀 비싼 것 같은 경우는 4,5천불 디스카운트 이런 것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도 할인을 하고 혹은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할부 이자율을 아주 낮게 해주는 겁니다. 한 2. 몇 프로 혹은 심지어 0%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폭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샀던 차를 그냥 아예 던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은행에 론이 있죠. 자동차 론이 있습니다. 디폴트를 내서 은행이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집어던지고 은행의 나머지 부분을 갚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중고차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인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실업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자산이냐 혹은 투기적인 자산이냐 이것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투기적인 자산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실체가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에 매겨진 가격 이것이 정당하냐 비싸냐 혹은 아직도 멀었다 10만벌을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혹은 경제 상황이 나빠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투기적인 자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어페어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미국의 기득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잡지이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기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주류 세력, 미국의 기득권 세력이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게임에서 이기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미국은 패권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미국은 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기여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중국이 제조업에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금융산업에 중독되어 패배하고 있다. 바로 이 내용 제가 어제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 기사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 이 컬럼 후반부에 가면 중국은 아직까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발전, 중국의 패권 성장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이 앞으로도 패권자의 지위를 유지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분명한 겁니다. 여전히 미국 우월주의가 이 컬럼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현상은 제대로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제조업에서 승리하고 미국은 제조업을 내팽겨치고 금융산업에 중독되어서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게임에서 패배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컬럼에는 서구 우월주의는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부상하기 전부터 선진국의 제조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사무직을 원하거나 그리고 월간은 어떤 규제 이런 것을 싫어하는 거죠. 자유롭게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가 있으면 주주의 이익을 맥시마이즈하기 위해서 싼 노동력을 찾아서 공장을 뜯어 옮기고 이런 것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미국이라는 어떤 국가적인 체력, 서유럽의 국가적인 체력 이것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화의 논리에 따라서 미국의 지배 세력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CNN의 언론, 이 기사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독일의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을 모조리 다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일파만파로 독일과 그리고 서유럽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유럽이 얼마나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했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서유럽에 얼마나 관대하게 이렇게 에너지를 저가에 공급해 주었는지. 러시아는 서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기술 이전 등 그리고 투자를 받는 것. 이런 모든 부문에서 서구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문을 열고 이렇게 기다렸죠. 그런데 미국과 서유럽은 러시아를 찢어발길, 그럴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서유럽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루키나 파스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영국 회사로부터 금강을 회수했습니다. 구교화했습니다. 이브라임 트라울의 젊은 임시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서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신들이 투자했던 어떤 기업, 자원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것을 어떤 정부가 구교화를 하면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리비아, 카다피도 그렇고 사당후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미의 각국들. 결국은 쿠데타나 혹은 지도자를 제거하는 이런 방식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브루키나 파스, 마일리, 니젤은 약한 나라이긴 합니다만 그 뒤에는 또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부디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탓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필리핀과 덴마크는 아직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덴마크와 필리핀의 미국의 중거리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을 미국이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나 필리핀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것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정부의 메인 소스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미국이 빠르게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을 주변에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선제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중국과 러시아는 가지게 됩니다. 중국, 러시아 역시 여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이즘, 미국에서는 제이즘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스텔스 기능이 있는 미국의 전투기 항공기 발사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톰 섀도우보다는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콧방귀를 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토마호크가 대표적입니다. 러시아의 대공 시스템은 토마호크 같은 경우 거의 95%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테스트를 시리아에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이즘은 별것이 있는가? 별다른게 없다는 거죠. 스톰 섀도우 같은 경우는 DSMAC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광화, 전기적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GPS 신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이즘, 한국에는 제즘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GPS INS 유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사용하는 GPS 신호는 상당히 강한 겁니다. M코드 GPS 신호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 뭔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집중 빔에 불과하다. 몇십 메다만 빗나가게 하더라도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제이즘 역시 기적의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스톰 섀도우보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많은 재고의 제이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 대중국용입니다. 태평양에서 중국 함정을 격파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전폭기가 이륙해서 제이즘을 쏘는 겁니다. 많은 재고가 있지 않는데 일부를 접어야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미 스톰 섀도우도 러시아의 전자전화에서 많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바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매우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돈바스의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반복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암체 오르드가 돈바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러시아군은 매우 인내심 있게 천천히 이쪽 지역에서 요새를 하나씩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본적인 목적은 러시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요새화된 지역을 하나씩 파괴하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을 유인해서 갈아버린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매우 서서히 진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2년 반의 비밀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진격하고 있는 지도 맵 이런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쪽의 세베레스크 지역에서도 매우 빠르게 진격하고 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지는 우글레다르. 우글레다르도 곧 러시아군의 손에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글레다르가 러시아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포크랍스크에 대한 공격이 매우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쿠피안스크입니다. 쿠피안스크 위에도 러시아군은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러시아 화망 안에 이렇게 완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쿠피안스크 역시 조만간에 러시아군 손에 떨어질 것 같다. 이제 북쪽 하리키퍼 전선 쪽이죠. 그리고 이제 암체어르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썼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전략적인 실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 도대체 이것은 누가 질 것인가? 단순히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전장에서 이렇게 희생시켰다는 거죠.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영국과 미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략적인 패배 실수,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여운을 전 세계에 이렇게 던져주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의 도덕성에 대해서 제3세계는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의문 정도가 아니죠. 냉소를 던질 겁니다. 이 젤렌스키의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부축히는 역할, 이것을 미국의 선전부대, 미국의 프로파겐티스트, 그리고 영국, 서유럽의 선동가들, 그리고 언론들 다 나왔습니다. 정치인. 미국과 서유럽의 지배집단이 공모를 해서 우크라이나를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끔찍스러운 이 도덕적인 책임, 이것은 도대체 누가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암체호르드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런 짓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2년 반 동안 거짓말을 해온 거죠. 그리고 스웨덴은 첨단 정찰기, 그리고 아왁스 기능을 가진 정찰기,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관을 보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폴타바에 어떤 군사통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칸드레엠 미사일이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측이 인정한 것은 한 200 몇 십 명의 사상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한 600명이 넘는 것 같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우크라이나 병사, 나토 교관들이 희생되었는지 이것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220명, 그리고 최대 600명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칸드레엠 미사일이 전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곳이 폴타바입니다. 드네프레가 여기 있고 바로 여기에 폴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군의 홍보 영상입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어떻게 러시아군을 상대합니까? 그리고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미국 달러 탈출, 증시 탈출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프라이나 내에서 로우전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들, 이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돈을 뺑땅을 쳤을 겁니다. 스웨덴, 이탈리아, 다른 곳에 집도 사놓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 지중에도 있고 미국의 마애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 강요들, 로우전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전장에 가라앉은 핵심 주역들이 사표를 던지고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인물은 올가, 스테파니, 샤나. 이 사람은 부총리입니다. 이 사람의 핵심 임무는 키에프, 우크라이나를 나토와 EU에 이렇게 통합시키는 겁니다. 이런 중책을 맡은 사람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많은 강요들을 해임했다. 이런 루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이들 스스로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서 사표를 집어던지고 그리고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지금까지 이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잡아가지고 전쟁터에 집어던졌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사표를 던지고 탈출하고 있다. 그러나 젤렌스키 측은 젤렌스키가 이렇게 해고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요 여러 명 중요한 강요들이 지금 쭉 기술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미국과 나토의 대리인으로서 퍼핏이죠. 많은 돈을 받고 우크라이나 국민, 우크라이나 국가적인 자산을 동원해서 러시아와 한판 붙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대리전에서 패했습니다. 이제 사표를 집어던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타이타니코 배가 이렇게 기울자 이제 지들이 먼저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최근에 저지른 큰 패착. 이것은 크루스코 기습입니다. 한 400마일 정도의 전선을 무려 1500마일로 늘린 겁니다. 러시아군은 그럴 여유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은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크루스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방어선을 더욱더 빠르게 무너뜨리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거죠. 여기서 미군의 레퓨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우전 그리고 가자 사태. 여기서 미국의 어떤 레퓨테이션, 명성 여기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도덕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많은 수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서유럽은 끝없이 전쟁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최후의 한 명이라도 갈아 넣을 그를 태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대초 진짜 미국과 서유럽이 싸울 의도가 있었다면 직접 나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싸우기 싫다는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서 전쟁터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자 사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최근에 미국을 풍자한 그런 짤입니다. 단순히 미국이 약해졌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도덕성, 그리고 미국 무기의 결함, 그리고 미군의 부족한 전쟁 태세, 그리고 신의가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만 갈아 넣고 이런 것 다 포함된 겁니다. 이런 조롱들이 전세계 SNS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매우 심각한 컬럼이 올라왔습니다. 미군에 지원병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모병제입니다.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미군에 자원을 해야지 그때 미군은 강해집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미국의 모병 상황이 심각하다. 이 기사는 워싱턴 포스트 이 기사를 번역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육해군군, 해병대, 모든 곳에서 자원병이 없어서 군 조직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세한 장군들, 별 숫자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많은 국방 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암체어로드가 매우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된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바이든 시대의 미 육군 모집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암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베트남 전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로 군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한 7만 정도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60만 정도의 병사, 이제 전사자가 있습니다. 물론 교환 비율은 러시아 측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역시 7만 병사를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큰 희생이죠. 그런데 미국은 베트남 전 때 한 4만 정도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은 병사를 잃은 겁니다. 베트남 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러시아가 훨씬 더 치명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체오러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은 명확한 목적이나 이념이 없는 조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군이 한 가장 중요한 작전은 해외의 피에 굶절인 민족주의자, 종파적 민족주의자들에게 무료로 엄청난 양의 전쟁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지난 3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쿠라티아의 우스타샤를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버스니아의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무자헤딘 이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코소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마찬가지죠. 그루지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비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말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은 파시스트 세력이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원리주의자들, 종교 원리주의자들, 이들에게 무기를 제공해 준 겁니다. 이것이 미국이 한 짓입니다. 만약 미군에 조직적인 이념이란 게 있다면, 그것은 고위 리더십의 출세주의와 딥스테이트의 신자유주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는 것을 꺼려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쉽게 풀이하면 뭡니까? 미군에 들어갔는데, 미국의 기득권 세력, 지배 세력들, 이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미군이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 평화, 자유, 민주주의 이것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금권 세력들, 에너지 카르텔, 군산복합제,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군에 들어간 젊은이들의 생명을 이들이 남룡을 하고 희생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 무기를 제공하고 각 나라들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을 미국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어렴풋하지만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펜타곤이 미국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추장조차 할 수 없는 모집 담당자들은 18세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 낮은 급여, 어디 가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것보다 급여는 낮습니다. 그리고 혜택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비참하게 판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군대는 자원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낙지들로부터 조국을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마더 러시아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군에 자원을 하는 거죠. 이념이나 목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러시아 군대는 매우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평화롭습니다. 평화에도 불구하고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 국민들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미국 군인이, 이 군에 조인한 미국 젊은이들이 소수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이 될 때 미국의 젊은이들은 등을 돌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암체 워르드의 이 글에 밑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의 한 90%는 미국인들이 작성한 겁니다. 물론 러시아인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러시아군은 뒤에 곰돌이 인형을 매달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더 러시아를 낙지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면 미국 같은 경우 LGBTQ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소소한 미국 내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체 워르드가 이야기했던 어떤 목적이나 이념을 상실한 거죠. 소수 이익 집단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는 과거에 시리아에서 미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라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석유를 확보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야 빨리 저 마도로 끌어내리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하자 이런 이야기도 한 거죠. 그런데 미국 젊은이들은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미국의 애국적인 세력들이 이 목적을 상실한 미군의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그리고 물론 여기에 젠더 이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미군은 지금 프랑스 외인부대처럼 변했다. 프랑스 외인부대는 진짜 용병들입니다. 프랑스의 어떤 소수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 채용이 된 이념도 목적도 필요 없는 오직 돈만 노리는 혹은 프랑스 정부가 제공하는 특권 이런 것만 노리는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인부대죠. 이들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활동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미군 역시 그렇게 변질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외인부대는 소수 정해죠. 미국 내도 그런 조직은 있습니다. 많은 PMC가 그렇죠. 그런 애들은 돈의 논리에 맞게 큰 세력에 고용되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미국 국민들은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는 그리고 황폐만 존재하는 그리고 어린이들이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이런 전쟁에는 참가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등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죠. 미국이 무기가 있냐 없냐 항공모함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후티 60만 이것이 진정한 군사력입니다. 후티 전사들 이들의 어떤 무장된 정신들 그런데 그런 것을 미군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티 군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뭉친 전사들입니다. 그런데 미군 같은 경우 소수 엘리트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대부분이 이노선트한 국가입니다. 이들 나라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거죠. 미국 국민들이 등을 돌릴 때 미군은 약해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